1, 2, 3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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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콕가콕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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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인가 아 미쳤다 야 미imately ㅠㅠ 자 이번에 해볼게임 Chained Together라는 온리업 비슷한 형식의 멀티 코옵 게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몸을 쇠사슬로 묶어서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바밍, 달타, 매드에터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서 같이 플레이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방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옵션이 의외로 되게 디테일해요. 지금 체인 형태가 나오는데 4명이서 사각형으로 서로 2개씩 쇠사슬을 묶게 하거나 아니면 일렬로 묶게 할 수 있거든요. 넷이서 묶는 걸로 가시나요, 일단? 사각형으로. 오케이, 사각형. 이게 훨씬 더 어렵다는데요, 설명이. 그러면 일단 한 줄로. 아니요, 우린 저희의 우정의 힘을 믿습니다. 그럼요. 오늘 처음 만났지만 우정의 힘. 할 수 있어요. 어, 이게 이렇게 멀어질 수가 없네. 애들이 서 있으면. 와, 진짜 진짜 어려워 보인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죄인이야. 여기가 지옥이고, 쇠사슬로 협동을 해가지고 탈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보니까 나랑 사슬로 연결되어있는 사람은 당겨올 수가 있어요 어 나 당겨진다 당겨진다 어어 어어 맞습니다 바밍아 우리 너무 가까운 것 같아 가자 어 쉬프트 누르면 달릴 수 있어요 오오 새사슬 소리 리얼인데? 그니까 그니까 오오 올라가진다 오오오오오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 야 당겨줘 당겨줘 빨리 당겨줘 저 트롤새끼 오오오 이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아니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한번 해야되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이스 우리 합이 좋은데? 아프지 않은데? 오 야 저기 멀리 봐봐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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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저 저 저 오른쪽 저기 산 저기 매드웨터있다 에? 저렇게 생기셨구나 오 레이저다 닿아봐 닿아봐?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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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눌 하나 둘 셋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얖어어어얞 으어 으아아아아아아아 자 하나 자 일단 일단 모이 가자 자 자 모여요 아 끽끽끽끽 자 중정 좀 해 중정 좀 이게 이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도 우리 이거 깨려면은 반드시 숫자를 세긴 해야돼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이 게임에 좋은점 내가 좀 못해도 팀원들이 살려줄 수 있다 이 게임에 안좋은점 내가 잘해도 팀원들이 아무것도 안다 이게 어디로 가야돼? 내려가는게 아니구나 아 이거 보니까 탈수있나? 어 이걸 탈수있다 아 철조만을 탈수있구나 모션 왜이렇게 모션 개 하찮은거 봐 스테이스를 누르면 아래로 떨어지는군요 marriages onut 계속 떨어진다 이게 뭐일까 엘리베이턴가 야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 나이스나이스 달타 Turbo는 개나이씨 달타 해야되다 와아.. 대에에..박 잠시만 이거 점프하면 여기 후크에 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야되지 뭐뭐뭐 점프하.. 어? 쟤 어디가? 어? 간다 응? 어? 뭐야 헤터가 건드려서 가나봐 잘..잘가~? 아이씨 어 다시 돌아왔다 어 다시 생겼네 해보지를 못해 가자! 가자! 하하하하하 가자~?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하하하 이제 논다? 오케이 나이스 어 뭐야 이거 오 카라네 이스? 어? 오오 내가 운전해? 운전을 달타가 하는거야? 나 무면허야 믿지 어 나 믿어 가자 뒤로 가야돼? 오 이거 빠른데? 무면허 달타가 간다 키 잘하네 응 잘하네 잘하네 저 저 동상이 불었는데 아하하하하하하 아 선생님 선생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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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조심 음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요 어 잘한다 베스트 드라이버야 아주 그냥 자 간다 간다 살고 싶어 간다 간다 뿅 간 아악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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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SC를 누른 다음에 Nearest Safe Location 여기 있다 텔레포트 저 텔레포트 해볼게요 체크포인트가 생겼어요 이거 뭐야 이거는 보니까 길이 쟤 왜 저러니 3개가 딱 이어지네 일정 våra 이거 타이밍 맞춰서 빨리 가는게 관건이네 하나 둘 셋 오늘도 올라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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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amusement park 빈챠~~ 텔리포트 여기가 어딘죠? 텔레포트 여기 귀찮던 해결 하나 둘 셋 저거 가야돼 가야돼 가! 그렇지 가! 가! 와! 베네스 다 오시고 하나 둘 셋 우아 c 우와 야야야 올라와 조심해 하나 둘 셋 으으 자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위쪽에서 포포가 내려오네? 자 보지받고 나무기동 보세요 나무기동 하나 둘 셋 나아스 이지 이지 오오오 어.. å.. 수중미로.. 물안으로 들어가서IX fra aquilo 발로를..찾아야 되나봐요 출구를.. 들어가자 하나 둘 셋 그러게 Dr. 저쪽이 길이네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 5,000개인데 압도적 긍정적이야 어? 근데 다 막혔어 길..길이 어딜까? 어! 그러네! 야 대박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길이.. 진짜 어렵다 오른쪽 위에 구멍도 있어 어? 오오오오 어? 야 길 잘 찾는다 길 잘 찾는다 진짜 어? 출구인가? 어? 여기로 가면 안된다 저기로 가면 안된다? 야! 저기 아까 우리 폭포 나왔던 곳이야! 저기가 거긴가보다 그 그냥 일단 물 밖으로 나가보자 아 저기있다 와 이거 아무 생각없이 저기가 출구구나 그니까 도름 오 여기다! 오케이! 좋았어! 이게 뭘까요? 아 이게 진짜 체크포인트였네 뭐야 이제야 첫번째 깃발에 도착한거야 오오오오오오오오 동굴개 동굴개 한번 할까요? 뭐야 이거 어떻게 가? 와아 설마 아 설마 한명씩 떨어져서 반대로 갔다가 뭐... 나, 나 떨어져? 아니 여기 진짜 어떻게 가는 거지? 어 그럼 저 뭐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좋아 다 여기 벽에 딱 붙어 주시지 벽에 딱 붙어 있자 어어 여기 이렇게 비비고 있어 이거 어떡했어 바깥쪽으로 뛰었다가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가보자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안된거같아 잠시만 잠시만 나 안것같애 나 방법을 안것같애 방법 알았어? 이거 두 명 두 명씩 양쪽으로 떨어져서 가운데 사슬이 걸리게 되면 그대로 쭈욱 가지지 않을까? 아~~ 사슬을 걸치는 거다? 자 자 가! 하나 둘 셋! 그렇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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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자동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지마 올라가시면 안 돼! 올라가시면 안 돼! 올라가시면 안 돼! 그렇지! 그래 그래 그래! 이거지 이거지! 아.. 우와! 해터 똑똑해! 그니까! 지니어스! 하나 둘 셋! 남부! 오! 엘리베이터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진짜 한 1km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 진짜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병에 걸린 거야? The city 우와 뭐야? 도시야! 뭐야! 뭐야! 근데 님들 도시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나 보고 싶어 가자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도시지 않을까? 그치? 떨어져?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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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다! 어! 저거 잡는 거다! 누가 잡을래 이번엔? 가밍이가 해봐! 잘 할 수 있지? 그렇지! 어! 어? 하하하하하하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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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잡고 있었어! 메드에터! 뭐지? 뭐지? 이거 밟으면 되는 건가? 하나 둘 셋! 야! 어! 뭐야! 어! 자! 자! 잠깐! 잠깐! 어! 이씨가 지들이야! 하하하하하하 고 하나 둘 셋! 얍! 뭐야! 뭐야! 아! 그러네! 동시에 다 뛰면 안 되는구나! 잠깐만 달타가 먼저 가자 오... 오케이... 가자 달타가 계속 먼저 가 오케이! 나 따라오라구! 어디야? 여기다! 저... 저기야! 저...저...저...선생님! 진두가 너무 빨라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와 박성현 오오오ㅗ 아... 놀랴라 아 누가 한국인 아니랄까봐 아 나 진짜 나한테 지옥이다 나이스 아 이거다 이거 어 그러네 우와 우와 출발 타이머텍이네 자 잘 보고 밟자마자 가는거야 자 가자 하나 둘 셋 망한거 같아요 아니야 안 망했어 개 망했어 안 망했어 안 망했어 망했어 아 미안해 숫자 세줘야되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터가 발이 빠져서 야 초기화 오케이 다들 서있어 뭐야 왜이렇게 귀엽게 얘기해 다시 해봐 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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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겁나잘해 진짜 버튼이 있네 버튼이 있네 일단 밟아볼게요 어 아 내가 한 명이 밟고 있어야지 길이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해 봐 아니아니 안보이는거야 안보이는거야 길이 있는데 안보이는거야 외워서 가라 이거지 야 너무 어려운데? 야 저기 이정표가 있네 바위들을 잘 봐 난 길 다 외웠어 그럼 선도쓰자 아 오케이 가자 으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외웠다네 아니 이상한데 분명히 길이었는데 이상하다 아니 직진 아니었어요? 직진인데? 아니 가기도 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 완벽히 외웠어 가자 뭐야 나 왜 팔판이 없어 살려주세요 하하하하 야 여기에서 왼쪽 왼쪽 자 오른쪽으로 쭈욱 여기서 거의 붙어있다시피 한 바퀴를 돌아주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이 쪽 방향으로 가자 여기에서 왼쪽 트럭 가자 쭉 직진 직진 끝났어 안 끝났잖아 아 껍네 저기서 껍네 아 야 너 아이고 아 야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오 봉쥬르 아 프랑스였어? 그리고 또 왼쪽? 어 너무 빨리 꺾었다 너무 빨리 꺾었어 자 해터야 너만 믿는다 그렇지 그렇지 좀 더 가야되네 아 여기 거리감이 없어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빠질거 같애 어 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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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헬기 잡아야돼 헬기 잡아야돼 오 달타가 잡았다 달타가 잡았다 2,3,5,줄 가자 점프 바로 밟아? 어이씨 너무 바꾼데? 오케이 잘했어 아이 왜 아니 저기 서야된다고? 서는 거야 뭐 껌도 아니지 나이스 실패 실패 자 끌어 올려주실 수 있네요 좋아요 끌어 올려주실 수 있나요? 됐네 됐네 자 하나 둘 셋 호이야 어디로 가요 저기로 저기로 호이야 줄 줄 밟아 줄 밟아 오케이 잘했어 가시가시가시가시 가시 기다려 미친 달타야 달타야 진정해 가시 있어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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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진짜 왜그래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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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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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ceived 개腳 ici 아.. 이 정도면 클리어해도 되잖아요 헉! 헬리코더! 헬리코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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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내가 이 손을 놓으면 다시는 방송에서 볼 일이 없을거야 이제 놔야 되지 않을까? 바밍아? 어? 어디까지 간 거지 이거? 으응 여기 아니야? 놨으면 큰일 났어 어 그러게? 놨으면 되게 멀리 돌아서 왔을 텐데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더 높은 곳으로 온다 이건 뭐지? 들어가죠? 어? 안으로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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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가야돼 따라서 가야돼 따라서 가야돼 따라서 가야돼 이 이 이 이 이 이 살려줘 살려줘 팝밍이 힘내라 힘내라 좋은데 지금 활약할 기회야 아냐카이 기회야 이게 뭐야 아냐카이 기회야 이미지 다 세탁할 수 있어 이 바보같은 이미지 지금 깸잘쓰 이미지로 살피가능 아냐아냐 미칠 미칠 하고싶어요 부대줘 이게 공기방울 안에서만 발판이 실체화되고 벗어나면은 투명발판이 돼서 빠지네 오케이 자 숫자 3입니다 갑시다 무조건 오른쪽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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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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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기달 기다리기달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아니 아니 숫자 안했는데 왜 점검하는거야 위에 위에 안 닿아가지고 아냐아냐 사소해 사소해 아무 문제 어쨌든 됐어 어 사소해 사소한 일이었어요 어 어 몰래 어 뭐야 바밍이 또 참고했네 사다리 조별가지 에반데 얘들아 내 발작버튼이 뭔지 알아? 바밍 하나 둘 셋 하나 야 여기 그냥 바로 갈 수 있겠는데? 어 그러네 나 있어 내 심리가 잘못된게 아니네 야 체크포인트다 얘들아 와아ㅏㅓㅓㅓㅓ people 진짜 얼마 안남았다 아아ㅏㅓㅡ 진짜 마지막 체크포인트다 야야 일단 수영장에 몸부터댕궁 야 렛츠고 렛츠고 오우 인간숭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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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너무 충동적인 행동이었다 아니 세이브 없었으면 이거 정신 나가 진짜로 와 방금 물에 몸 담그니까 정신 차려졌어 제작자 심리파악 뭐야 이쯤 되면 물에 몸 담그고 싶겠지? 이거 배인가? 이제 어떻게.. 어? 우와 배잖아? 창을 날리네 애가 아 이거 부서주는 거구나 쟤 바밍아 왜 그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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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살려주세요 당겨 탈타 당겨 당겨 아유 왜 가만히 있을지 못하냐고 아이씨 위기감 조성 그지 다들 너무 너무 빠져있었어 우리 하나 둘 셋 좀 일자철리긴 했어 긴장감 조성이지 뭐 하나 둘 셋 무슨 기네스 도전하는 팀 같아 잠깐 물 물 이게 과연 내가 한번 담갔다 나와볼게 그래 어? 진짜 물인데? 진짜 물인데? 저 한 뒷편 보니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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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가자 약간 위쪽 보면서 헤엄쳐야지 안 빠져 알았지? 살짝 위쪽 왼쪽 왼쪽? 까도 잘 보면서 난 조금 조금씩 바깥도 보고 있어 니가 바깥 볼 때마다 우리도 같이 보이거든? 무서워 나 가자 오케이 야! 미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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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아니 야! 와 진짜 도망 아니야? 아 그래 여기다 나 이기네 와 와 착하네 제자리 점프 하나 둘 셋 별로 안 높다 어 저쪽이네 저기 보이지? 안되면 그냥 내려가 아니야 돼 돼 돼 이겨둬야 돼 돼 그렇지 다들 봐 다 프로야 하나 둘 셋 어 뭐야 다시 다시 오 됐어 됐어 가 가 가 가 한 마리 가? 오 오케이 더 가든 좋았다 아 와 여기 엄청 예쁘다 그러게 정원인가봐 와 예쁘다 그냥 여기서 살자 와 진짜 많이 가까워졌어 얘들아 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흐흐흠 안 돼 쪼 오 가라가가 가 바로고 야 바로고 아니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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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레전드네 달리 떨어진다고? 진짜 열받네 뭉쳐만 있자 뭉쳐서 출발하자 얘들아 문조심해 문조심하라고 말을하면 좀 하나 둘 셋 가자 들어가고 멈추지마 계속 뛰어 점프로 피해 간사이로 들어가 점프로 피해 오 좋아 가만히 있어 점프로 피해 알아서 잘 피하세요 다왔어 와아아아 찡그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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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있는거 아아 나 꼈어 나 문에 꼈어 왼쪽 어디가 눈앞이야 찡그린 무표정 웃기 찡그린 무표정 웃기 찡그린 무표정 웃기 우리의 미래의 표정이 될 것이야 스톱 뭐야? 뭐야? 쭉 갔었어야 됐나? 약간 믿음의 도약 같은 건가? 야 저 오른쪽에 길이 있었네 쭉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길이 있었는데 우리 그걸 못봤어 오케이 너무 열심히 했고 옆으로 옆으로 자 옆으로 갈준비 됐다 아 우리 근데 너무 잘하는데 그니까 어 우리 맞췄다나? 그런가봐 제가 안전하게 모셔다드리겠습니다 까 아니었구요 누구세요 얘 할수있지? 믿어 설마 마지막까지 터로짓 으아 뒤로가 출발 우와 이야 우와 우와 이게 면허 있는 남자 이게 유부남 어 뭐야 아 지렸다 우와 집 보내주는 거냐구 가장의 힘 가장이긴 뭐야 kg 과장이긴 하지 가장이긴 하지 그니까 어 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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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나이스 우와 좋아 시리 shelters 요 모 murder 내려가 내려가 채 확인 1852로 다왔다 쿠쿠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급해 급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우리를 속죄하던 최사슬이 착하게 살겠습니다 우와 와 엔딩 크레딧 나온다 다들 고생했어 진짜 너무 수고했어요 타 죽는 거 아니야? 자 체인드 투게더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게임을 네 명이서 같이 클리어했다는 게 저한테는 좀 큰 힘인 것 같아요 최사슬님은 처음 봤는데 뭔가 게임 끝나니까 왜 10년 지기가 된 것 같죠? 리얼리얼리 다들 고생하셨어요 수고했어 다들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자고 다음에 보자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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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걸